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3차 해양 방류를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. 도쿄전력은 지난 2일부터 오늘까지 오염수 약 7,800톤을 바다로 흘려보냈습니다. 일본 정부와 후쿠시마현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류 이후 정기적으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농도를 분석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. 도쿄전력은 이번 3차 방류까지 오염수 총 2만 3,400톤을 처분했고 내년 3월까지 4차 방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.